나의 슈퍼파워 뿅3의 타이어가 다 됐다 드디어 호시탐탐 나를 데려가려고 노리고 있던 천사를 보낼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타이어 시장에 갔다 아이고 여어서 여어서 잘해줄게 잘해줄게 뭐 보러 오셨는데 미셰린 피렐리 에머신코 다 했다 우리집온나 우리집온나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어... 슈퍼코르사 있어요 혹시? 아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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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어떤거 아지야 뭐 연식은 상관없지? 뭐 중고 찾으면서 연식까지 신경쓰면은 그 도둑놈들이라 아 마 진짜 이거 보면 어? 어 이거 담아 좋은거 많다 이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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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기다 새거 쌤 이거 말고 뭐 또 다른거 좋은거 없어요? 아 있지 있지 아지야 잠깐만 좀 따라와 볼래?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안쪽에 창고 있다 같이 가자 같이 가고 골라보자 어 봐 먹어 좋은거 많다 아지야 뭐 뭐 어떤거 아이 뭐、 어 aging 뭐 billions 으 아ظsi야 그 Emma 무슨 무슨ор잖아요 그dig이가 이거 같은 거 drawing 무처론itz naszego 많이 담 abajo 안 담아 좋은 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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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eless 들어가 보자 그리 비슷비슷한데 음 요거 요거 여기 낫겠네 그치 요걸로 해드릴게 내가 싸게 해드릴게 그 새거같은거 있잖아 새거같은 중고 한번 봅시다 여기 귀엽겠네 아저씨 이거 하면 안되겠나 그치 가자 가자 싸게 해줄게 공짜로 끼워줄게 타이어 원래 타이어 없는데 돈 받거든 공짜로 내어줄게 타이어 물이 카치중 다이어트 이쁠때들 아 나중에 소스는 아니 사장님 잘해준다 하면서 휠 다 기스 내면 어떡합니까? 내가 아무리 오토바이 굳이 하이 탄다 해도 휠 기스 다 내놨겠네 이거. 아이고 지희야 내가 언제 잘해준다 하더나? 아까 잘해준다 않겠습니까? 내가 그랬어? 아지야 한 번 좀 봐둬. 우리 이거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버릇먹고 살리네. 이 중고 타야 이거 뭐 남기라도 하겠나 하자 그냥 가주소. 뭐 더 해도 뭐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이 중고 타야 자체가ems에 비닐. 근데 아저씨 팁ered bishop. 그래도沒 państwo dir olive만 assistance esp 그러면 방금 확인되길 바 impacted. 저기 있는거 맞냐고 아 나가봐야 알지